한 식당 사장이 남성 손님으로부터 뚱뚱해서 밥맛 떨어진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국밥집 업주 A씨의 가게에 방문한 50대 남성은 A씨를 부르더니 벼랑간 가게 운영 팁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들어올 때부터 너가 너무 뚱뚱해서 밥맛이 떨어졌다며 살 좀 빼라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신장이 좋지 않아 붓기가 심한 상태였고 따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살이 다 빠지지 않았기에 이를 설명했지만 남성은 남편이 싫어할 거다라며 오픈 주방이라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사장 모습에 밥 먹기 전부터 밥맛이 떨어지더라고 불쾌감을 표했다는데요. 심지어 남성은 A씨에게 앞으로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자기관리도 못하는 바보입니다. 뚱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라며 충격적인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해달라는 A씨의 부탁에도 남성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다리가 두껍다라고 비난을 쏟아내며 나갔다는데요. 결국 A씨는 모욕적 발언에 고소를 접수했다가 담당 수사관에게조차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여러 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증언해줄 직원 한 명만 기입했던 A씨. 그러나 이는 해당 모욕을 들은 직원이 한 명이라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건데요. A씨가 억울함을 표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이게 울일이냐며 아무튼 결정은 이렇게 됐으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 제도를 안내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에 이어 수사 과정에서조차 상처를 받은 A씨는 저는 음식을 팔았지 저를 판 적은 없다며 피해자로서 받은 대우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했습니다.